인스타그램 헤어스타일 사람이 없어서 좋네 화장실 갔다 아침 10시에 왔는데 대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는 하남에 있는 맛집인가 봐요 여기 이름이 뭐였지? 하남 줄꽃놀이 이런거 뭐야? 이게 뭐야? 보리굴비가 하남 본 놀이 될까? 보리굴비가 보리굴비는 2만 5천원인데 아니 이게 2만 5천원 하나씩 하나씩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확인하고 드려 감사합니다 질문이 딱독독독 여십시오 네 네 자 간장게장 이거는 꼬마 보리굴비 보리굴비 하나 둘 셋 자 보리굴비 벌써 뚜껑 조금 있다네 1분 꼬마 간장게장 오우 음식이 화려해? 그릇이 화려해 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돌솥밥부터 더 푹해야 되는거 아니야? 네 자 1분 됐어요 자 돌솥밥입니다 말 잘되는 자 밥은 덜어주세요 물 물 물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다 따라줘서 물이 부족하다 400명 나 먹어서 많이 더 잘라 이거 이거 게장 잘라야돼 이거 막내야 이거 게장 좀 잘라줘 이거 먹을게 잘라주세요 한 번 더 잘라야돼 먹기로 더 안되 먹기 물 좀 다 주려고 응 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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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각만 조각만 먹기 먹기 돌게장 이거 아까 돌게장이랑 돌멸게장 요새 개들이 손이 손이 없어 빨리 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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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애교 좀 뛰어봐봐 이것 좀 뛰어봐봐 맛이 어떤가 좀 뛰어 봐봐 응 뵈어 맛있어 맛있어 눈치 자 trader 그런데 어디에서 저거 족순인가 음 무거 아니..그거 상척 상춧대요 응 여기 청국장이 있네 맛이 어떤가 보니 보리부비라고 합니다 보리부비라고 할게요 보리부비가 이 맛이야 보리부비라고 해요 간장게장 그냥 보리보리비 맛이야 게장 맛있다 장합방 먹어봐 게장 맛있게 하네 꼬막은? 맛있어요 맛있어요 깻잎이 깻잎볶은거 같아 아 간장게장 맛있어 게장 맛있어 맛있어 사람들이 많이 올만하네 맛있어 그냥 기본 여기 뭐해 봐 맛있어 고기 오이, 가지 이건 모르네 가위 도라지 같은거 뭐 짱다그런데? 응 더더기는 아닐거고 응 응 도라지 도라지 튀겼나보다 딱딱해 뭐야 뭐야 그러니까 그런거에요 얘는 감자 아니야? 감자 응 그리고 뭐야 가지 한참 더 달라고 하면 되겠다, 그게? 음, 음 이거 뭐예요? 이거 부추 아니에요? 부추? 부추 부추? 어, 부추 순박이 부추 순박이하고 부추하고 섞였네 쪼 이런 거 쓰는 거는 있잖아요. 약간 밑에 톱날이 같이 생긴거 그걸로 쓰는 거 잘 써야 돼요? 예, 그를 그건 칼이요? 예, 김밥도 그걸로 쓰고 잘 써서 그러니까 그게 빵 칼 용으로 빵 쓸 때는 빨리 둔 같이 놔야지? 내가 봤을때 아, 빡순데도 불쾌해 어디 한번 맛을 볼까요? 밥 먹고 금방 눈앞에 있으면 또 먹는다니까 배를 꾸덕어가면서 견과류로 만든 파이 아까 그렇게 밥 많이 먹었냐 하네 보리밥도 갖다 먹어 양이 커 양이 커 보리밥까지는 못 먹었거든 우리 잘 먹는 거야 보리밥 옆에 된장이랑 상추도 있었어 나 그래도 두고 먹고 싶었는데 떨어졌어? 그래도 하나만 흘렸네 금 같은 게 떨어졌네 아이스크림 꽃차 너무 예쁘다 자몽차 너무 예쁘다 자몽차 너무 예쁘다 이거 커피 너무 예쁘다 컵을 좀 개를 우리가 예쁘다 시양아빠 여긴 저리네 애기신이 자리를 앉아 가 초빈 너무 예쁘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짜장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